3페이지 안무 사계절이 밤이여도 여전히 아무만뿐 베기고 또 요새 살 일은 없으신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밖보다는 핑계로 손에 썼습니다 다시 만나면 그날을 기대하면서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너무 안구를 빛들어 놓은 바람이 참 좋습니다 제목이 안무예요 가수가 김공산입니다 쉬고 둘 셋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세 할 일은 없으신가요 오세 사계절이 밤이여도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요 쉬고 평화를 하시는지 아프지는 않으신지 힘들다는 핑계로 무심했었습니다 더는 기절에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행복하세요 바람이 좋은 바람이 좋은 안보가 궁금합니다 안보가 궁금합니다 새해 다시 만나면 그날을 기대하면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기요 ㅅ 안보는 눈으로는 바람이 참 좋습니다 즐거워 안보가 궁금합니다 안고가 궁금합니다 이준 자신의